디터미니스틱과 베르스 스토케스틱 이라고 하는 용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이 추운데 옷을 벗고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추울 것이다 하는 것은 디터미니스틱한 현상 상황이죠. 스토케스틱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의도한 바와 정확히 일치할지 어떨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다만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스토케스틱 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눈금이 나올지는 내가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용어들도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디터미니스틱과 프로벌리스틱 있죠. 그러니까 프로벌리스틱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스토케스틱과 같은 의미입니다.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리딕터블 대 랜덤. 프리딕터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랜덤은 문자 그대로 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양한 경우의 수중에 확정할 수 없는 어느 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를 랜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중한 내용은 예상할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스토케스튱 상상의 수중한 은 vin의 단일을 더jälar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